Q.때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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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칠들어 헬로우 칠들어 1교시 시작할게요 수업 준비해주세요 수업 준비 시작 1교시 산수 산수 1 더하기 2는 풀어볼까요? 아 너무 어려워 아침도 안 먹고와서 배고파 저도 아침 안 먹고 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 뒤에도 눈이 있답니다 뒤에도 다 보여요 그리고 참을 더할 수 있게 했는데 참이 나오는 거예요 참이 나오는 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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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아 왜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데 잘 데워놔야 돼요 아시겠죠? 잘하세요 잘하세요 자 친구들 2교시에요 2교시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잘 따라하세요 자 다시 할게요 지우가 잖아 우아 우와 대박 우와 샴 샴 샴 샴 이렇게 컨셉을 잘 알아야 해요 아시겠죠? 이 다음에 또 배워낼게 있어 아시겠죠? 잘해주세요 멋스러워 뭐야 이거 이거잖아 아니지 우와 이거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예쁘다 우와 엄청 예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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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짜잔 우와 대박 부산 이 쇼 저거 왜 이거 이쁘다 아니겠다 나도 보람차 예뻐져야겠다 짜잔! 딱불! 짜잔! 딱불! 짜잔! 짜잔! 반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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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도양아! 가위가 뭐? 애 없잖아! 오! 대박! 오! 대박! 목걸이! 오! 대박! 나 이거 맞지도 않지? 쳐!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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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! 짜잔! 오 마이 갓! 완전 재밌어요! 우리 같이 해요! 엄청 커! 우와! 우와! 대박! 우리 친구들! 슬라임 재밌어도 수업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놀아요! 네! 수업시간에 하면 안 돼! 입이 내놓으세요! 입이 내놓지! 수업시간에 하면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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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보람쥐고 구독하기 꾹! 눌러주세요! 람보람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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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